네 그럼 신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금요일이었죠. 애플카 소식이 증시를 들썩이게 했었는데 관련주들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애플카는 도대체 언제 나오는 것입니까? 계속 나온다고 했는데 연기가 되고 연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발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렌더링 이미지만 나오고 테슬라를 이겨보겠다 이 얘기는 나오는데 언제 나오는 것인가 도대체. 애플은 그럼 자동차를 깡통을 만드는 것인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인가. 그런데 우리가 보는 렌더링 이미지에서는 디자인이 예쁘다로 가는데 깡통은 다른 회사가 만들겠죠. 애플의 어떤 컨셉을 얼만큼 살릴 수 있을까. 그 초점에 맞춰서 협업체를 선정할 거예요. 물론 비밀 유지 협약 때문에 LG가 계속 발표를 아마 못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들 LG로 추정하고 있었죠 그때도. 그래서 애플카 협업 소식이 나오니까 LG 그룹주들이 급등을 했었죠. 그런데 애플이 그때 화가 났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애플이 이걸 발표해서 화가 났다. 그러니까 애플은 누구를 딱히 정해서 그렇게 확실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비밀 유지 협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주식 시장이 다 흘러들어가서 그게 또 그 소식이 나오니까 막 사그라들어버리고. 이게 사실 변동이 좀 너무 심해요. 지금 그거는 감안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내용을 공부하는 거랑 주식 투자를 하는 거는 약간 타이밍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공부하는 거는 언제든 공부해도 되는데. 이 주식 투자는 그 소식이 나왔을 때 지금 이게 너무나 새로운 부분이기 때문에 애플도 자율주행카를 새로 시작하는 거고. 애플이랑 협업한 회사도 처음 파트너십을 맺는 거기 때문에 그게 주식 시장에 떨어졌을 때 엄청 파급력이 커요. 그러니까 급등락이 심해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을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공부하는 건 좋아요. 공부하는 건 일단 좋고. 자율주행, 그럼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차를 지금 출시하는 단계를 앞당기겠다 해서 지금 자율주행이 다 움직이는 거거든요. 지금 LG그룹주가 움직이고 자율주행 관련 테마가 움직이잖아요. LG는 애플카랑 협업한다는 소식 때문에 그 전부터 협업 얘기가 있었고 협업을 해와서 그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핸드폰, 우리가 LG전자가 이제 핸드폰을 버렸기 때문에 아쉬워하는 사람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지금 LG전자가 버린 걸 잘했다고 지금 다들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스타일러부터 시작해서 스탠바이 미부터 그 다음에 티움이라고 식물 키우는 것까지 있죠. 저렇게 탁월한 기술력과 저렇게 탁월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가전에서 잘나갈 수가 있는데 왜 핸드폰을 그동안 고집을 했을까. 지금 그 얘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핸드폰을 지금은 버렸는데 그 핸드폰을 만들 당시에 잘 생각을 해보세요. LG전자와 옛날에 LG의 계열이라고 해서 방 LG 계열이라고 불리우는 실리콘 옥스와 그리고 카메라를 제조하는 LG 이노텍. 자 이 회사들이 LG전자 핸드폰에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누구한테 갔죠? 애플의 아이폰 향이잖아요. 다. LG전자, LG 이노텍, 실리콘 옥스, 애플, 아이폰으로 이어지는 이 협업의 라인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애플카랑 LG전자, LG전자와 LG그룹이 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핸드폰이라는 플랫폼은 벗어났지만 글로 옮겨갔다 이거죠. 지금 LG 이노텍이 가는 이유도 LG 이노텍이 오랫동안 아이폰의 카메라나 이런 쪽 모듈로 오랫동안 협업관계를 유지했었잖아요. 그래서 LG의 부품주 하면 핸드폰 부품주 하면 다 아이폰 향이었잖아요. 삼성전자의 안드로이드폰에 납품하는 부품주는 따로 분류가 되어 있었고 LG전자폰하고 아이폰에 납품하는 LG전자 향 아이폰 향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주가가 완전 다 갈라서 갔죠 그동안. 안드로이드폰이 많이 팔리고 애플의 아이폰이 실적이 안 좋을 때는 LG 계열사들이 안 갔어요. 삼성전자 부품주만 갔죠. 그러니까 LG전자 계열사 이 부분들이 지금 가는 이유도 아이폰 향이었고 항상 그렇게 공급을 해왔잖아. 그게 자동차로 플랫폼이 바뀌었을 뿐이지. 그리고 애플하고 LG전자의 협업 소식이 계속 나오고 하니까 그렇죠. 그 관계가 그대로 이어지겠거니 해서 지금 LG 계열사들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애플이 만들다고 하는 완전 자율주행. 그쪽으로 가기 위한 기술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또 움직이는 쪽이 한쪽이 있는 거죠. 이렇게 LG라는 큰 덩어리가 하나 있는 배경하고 그리고 중소기업이 있는 배경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게 자율주행 완전 단계는 무엇인가 일단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0단계부터 5단계니까 총 6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0단계도 있습니까? 0단계가 있기 때문에 총 6단계예요. 최종 단계는 5단계지만 0단계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0, 1, 2랑 3, 4, 5를 일부러 이렇게 3개씩 갈라놓은 게 아니에요. 3, 3을 맞춰서. 일부러 갈라놓은 게 아니라 2단계까지는 어느 정도 사람, 그러니까 운전자의 책임과 개입이 필요한 단계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테슬라를, 테슬라의 자율주행 모드가 지금 2단계까지 된 게 있는데 그거를 믿고 강변북로인가요? 강변북로에서 술 먹고 운전하다가 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쟁이 붙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2단계까지는 아직도 법적으로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음주운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레벨 0, 1, 2. 여기 보면 나와 있죠. 여기서 지금 이게 어디서 하는 거냐면 국제자동차기술자협회 자율주행 표준에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여기 쫙 있는데 레벨 1, 2, 0, 1, 2 여기까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가면 3, 4, 5가 나오는데 이제 현대자동차가 여기서 3, 4, 5 단계를 적용한 자율주행차를 가져오겠다는 거죠. 여기 보면 하나씩 떼어져요. 보시면 레벨 0에서는 핸즈온이라고 그냥 손을 올려놔야 됩니다. 여기 기본적인 레벨 0단계의 이 시스템들은 지금 나오는 차들 중에 제네시스 같은 최상급, 프리미엄급의 옵션을 다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의 일부가 이미 옵션에 달려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도 핸즈온이에요. 레벨 1에도 여전히 핸즈온입니다. 레벨 2에서 핸즈오프가 나와요. 2부터 네요. 핸즈오프가 나오지만 아까 나오지만 문제는 테슬라의 레벨 2에서도 그게 법적으로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에요. 손을 잠깐 뗄 수는 있지만 운전자가 항상 주시를 해야 되고 개입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거고 레벨 3에서 아이즈오프가 나와요. 그래서 레벨 3단계로 가야지만 진정한 자율주행 단계로 들어선다고 하는 거예요. 아이즈오프니까 이건 눈을 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핸들에서 손을 뗄 수는 있는데 레벨 2는 눈을 떼면 안 돼요. 여기 눈에 칠해져 있죠. 이게 기호 표시가 칠해져 있냐 지워져 있냐예요. 손을 떼고 발을 뗄 수는 있어요. 2단계가. 그런데 눈을 떼지는 말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레벨 2까지는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눈을 아이즈오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레벨 4는 뭐냐. 마인드오프. 마인드오프. 뭐냐면 쉽게 말해서 뇌가 떠나가요. 뇌. 뇌가요? 여기서는 뇌가 떠나가는 거예요. 뇌가 마음을 지배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인드오프라는 거는 4단계부터는 아예 내가 뇌로 생각을 안 해도 돼요. 무뇌여도 돼요. 운전에 관해서는 무뇌여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벨 4부터는 정말 완전 진정한 자율주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레벨 5로 가보시면 봐요. 아예 뭐라고 나와 있죠? 드라이버오프. 아예 운전하고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레벨 5는. 바로 애플이 지금 땡겨서 만든다고 하는 게 지금 레벨 5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대가 너무 빨리 다가오네. 이래서 지금 강력하게 움직이는 것들이에요. 이 레벨 5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력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라닉스거든요. 라닉스는 원래 시스템 반도체 기반 솔루션 제공 회사입니다. 시스템 반도체 많이 설명을 드렸죠. 비메모리 반도체고 컴퓨터에서 CPU에 해당되고 모바일에서 AP에 해당되고 또 차량용 반도체나 가전용 반도체에 들어가는 반도체도 메모리 반도체고 그중에서 시스템 반도체로 좀 나눠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자율주행 자동차의 핵심 기술. 웨이브 차량용 통신 V2X를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 라닉스가 이제 완전 자율주행 단계로 가는데 굉장히 핵심 역할을 할 것이다 해서 시장에서 굉장히 지금 돌고 있는 겁니다. 지금 라닉스는 실제적으로는 재무제표를 보세요. 영업이 안 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디서 또 봤죠? 2차전지나 컨텐츠에서도 똑같이 보셨을 거예요. 시대는 다가오는데 재무제표는 엉망이지만 그 비전을 보고 주가에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V2X 통신 표준이 C, V2X랑 웨이브가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 새로운 통신 표준이기 때문에. 그런데 라닉스가 개발한 V2X 소프트웨어는 두 가지 표준에 다 동시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싸워서, 얘네 둘이 지금 싸워서 누가 표준이 되냐 싸움을 하고 있는데 라닉스는 일단 이 두 개에 다 적용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 그리고 V2X LTE망을 사용해서 LTE V2X, 그리고 5G망을 사용해서 5G V2X까지. 그러니까 지금 6G까지는 아직 안 갔죠? 지금 인텔리안테크라든가 스타링크 사업을 통해서 엘러 머스크가 하려고 하는 게 결국 6G로 하늘의 저개동인 선을 까는 건데 그 전에 지금 LTE 쓰시는 분이 있고 5G 핸드폰 쓰시는 분이 있죠? 4G, 5G를 다 통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4G, 5G 다 되고 지금 새로운 통신 표준이 C, V2X, 웨이브 동시 다 구현 가능한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어디든 적용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차량용 통신 소프트웨어인데 이 차량용 통신이 왜 중요하냐면 아까 눈을 떼고 4단계에서는 마인드 오프, 뇌를 떼는 거잖아요. 뇌를. 인간의 뇌가 상관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건 인간의 뇌랑 눈의 역할을 누가 할 것인가. 자동차가 자체적으로 해야죠. 자동차가 자체적으로 하려면 통신이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차량 외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수 사항들을 통신을 통해서 차에 있는 두뇌 소프트웨어에 알려줘야 돼요. 그럼 그 차의 두뇌가 인간을 대신해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커뮤니케이션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라닉스는 커뮤니케이션에 관련된 회사예요. 라닉스가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 기술력을 믿고 재무제표에 지금 영업이익이 찍히지도 않는데 시장에서는 이 정도의 평가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금요일에는 상한가까지 갔네요. 지금 이쪽으로 또 광풍이 불고 있어요. 요즘은 그냥 중소용주의 어떤 테마가 쏟아지면 광풍이 불어버려요. 오징어 게임 떨어지자마자 거의 콘텐츠 광풍이 불었죠.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이 떨어지니까 자율주행 테마 광풍이 불고.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뭔가 옮겨다니고 있어요. 지금 이거를 뭐 빨리빨리 캐치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 하시는 분은 그냥 자율주행에 대해서 공부하는 타임으로 가지시면 돼요. 이거를 정말 빨리빨리 캐치해서 나는 빨리빨리 먹을 수 있다고 하시는 분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걸 먹을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인포뱅크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여기 인포뱅크라는 사명에도 있습니다. 인포, 인포에 관련된 데이터 수집하고 차량 제어 그리고 고정밀 지도 기반한 위치관제 서비스인 풀리치를 만든 회사고요. AI 안면식 솔루션인 위패스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는데 필수적이겠죠. 지도, 지금의 내비게이션에서 훨씬 더 발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안면 인식 솔루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행인들까지 모두 다 인식을 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됩니다. 지금 산업통상자원부가 진행 중인 AI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컴퓨팅 모듈 개발 및 서비스 실증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인포뱅크가 들어가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인포뱅크가 하는 기술을 이용하면 탑승자 자동인식 기능, 그리고 차량 데이터 수집 이런 자율주행 분야의 국내외 기술 이쪽에 있는 표준을 선도하는 기술을 인포뱅크의 기술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애플과 결정적인 라인이 하나 있었죠. 애플의 카플레이라는 시스템을 바로 인포뱅크가 개발해서 애플 관련주를 엮인 거예요. 애플의 카플레이는 자동차에서 아이폰의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플 차까지 타면서 애플의 아이폰의 음악을 듣는 거죠. 그런데 그 카플레이를 인포뱅크가 개발했기 때문에 애플카 자율주행차가 들어왔을 때 애플카의 카플레이를 만든 인포뱅크의 기술을 적용하면 더 어울리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포뱅크는 애플 카플레이를 개발했기 때문에 정말 그냥 애플하고 연관이 이미 되어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라닉스와 인포뱅크까지 분석을 했고요. 다른 관련주들은 없습니까? 또 있습니다. 모트렉스입니다. 모트렉스도 지금 또 시세가 살아있죠. 지금 이것도 거의 상한가를 갖다가 좀 밀리게 됐지만 상한가를 갖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테마가 떨어지면 무조건 상한가가 한 3, 4, 4가가 나와버려요. 지금 모트렉스는 자율주행 관련 핵심 ADS 제품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ADS라는 시스템이 자율주행으로 가는 핵심 시스템이에요. 이거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라고 운전자를 보조해주는 모든 시스템의 능력을 말하는 거고 지금 어떤 지금 내연기관차의 고급 사양에도 조금씩 탑재가 되고 있는 시스템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일 많이 들어보셨던 게 지금 제네시스나 이런 데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그것도 기본적으로 초보적인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 PD용 카메라라고 만드는데 이게 바로 중요합니다. 도로 위에 이동 객체나 도로 시설물들 피사체를 인식해서 모니터에 송출하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요. PD용 카메라가. 이게 없으면 바로 사고가 나버려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내용도 많이 지금 다뤄지고 있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기계가 완전 운전하는 완전 자율주행 차가 사고를 냈다. 그럼 보험사는 누구한테 손해를 물을 것이냐. 지금은 사고를 낸 당사자한테 묻는데 그게 만약에 완전 자율주행으로 국제 기술 표준에 해당돼서 이건 인간이 운전한 게 아니다라고 돼버리면 그러면 로봇한테 그러면 보험금을 내라고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논쟁이 지금 되게 많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PD라는 게 영상 인식 결과 기반으로 해서 AE, EB 등 제동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식 결과를 제공하는 일체형 카메라입니다. 그러니까 PD용 카메라가 사물, 도로에 지나다니는 모든 객체와 옆에 또 인도에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들. 그거를 다 파악을 해가지고 자동차가 자동으로 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그게 똑똑한 카메라죠. 똑똑한 카메라고 DSM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DSM은 드라이버 스테이트먼트 모니터링. 그리고 CMS는 카메라 미러리스 시스템. 그리고 가니시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합쳐서 어떤 시스템을 갖췄냐면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게 다 ADS라는 큰 울타리 안에 있는 세부 기술들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 DSM, CMS, 가니시 디스플레이 이 세 개가 조합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냐면 기존 운전자의 상태만 인식해주던 영역을 초월해서 운전자의 시선을 스스로 인식해서 시선이 가는 쪽의 CMS 영상을 가니시 디스플레이로 송출을 해주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사이드미러가 있는데 사이드미러의 거추장스러운 외관미를 간결하게 해주고 공기저항을 줄여줘서 주행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ADS 제품. ADS 세부 기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기술이 있냐. 이게 다 모트렉스의 기술입니다. 디지털 클러스터와 세로형 AVN. AVN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이에요.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 되게 어려운 건지 아시죠? 지금 다 탑재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 AVN이 중요해지냐면 완전 좌율주행이 되어서 만약에 핸들이 없고 공간이 넓어졌어요. 그리고 좌석도 360도 돌아가요. 그럼 사람들이랑 뭐를 즐길 것이냐, 이제.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 지금 역할의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이 간단한 역할밖에 하지 못해요. 근데 그게 역할이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오디오도 비디오도 이제 정말 클럽처럼 놀 수가 있는 거고 내비게이션도 지금 단순히 길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인포테인먼트, 정보가 송출되게 돼요. 그래서 AVN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세로형 AVN이 결합을 해서 미래형 IVI 제품이 나와요. IVI는 인파이클 인포테인먼트입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과 미디어 플레이어, 인터넷, 라디오, 차량 제어 기능까지 모두 AVN에 탑재된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완전 그 안이 우리가 막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관광버스 타고 다니면서 아주머니들 춤추고 위험하다. 근데 이게 안 위험해지는 세상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위험해지는. 자율주행이 오고 기사님이 아예, 기사님이 이러는 일자리일 수도 있겠구나. 어쨌든 완전 자율주행이 오면 그 안에서 버스 클럽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그 AVN을 좀 더 진화된 AVN을 만드는 기술이 모트렉스에게 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 주목을 하셔서 지금 투자를 해보시면 다이나믹한 수익률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플카와 관리해서 오늘 새 종목 준비를 해주셨고요. 2025년에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 정말 시연이 돼서 한번 타봤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